공장의 매도가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연주계자와의 신뢰에 따라 좋은 조건으로 성사가 가능합니다. 신선대구에서는 최대한 호조건으로 계약시켜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원 호재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가사나시 인근에 있는 주장부지 임대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공원 가는 길목에 도로 좋고 자동차관리시설 용도인 사무실이 12편 정도 있는 데다가 임대료가 평당 5천원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주장부지 495평에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47만원입니다. 스대구와 신공항 예정지가 딱 중간에 있는 위치로 접근성이 완벽합니다. 대형 트럭, 버스, 중기차량, 차고지로도 좋고 야수장 및 지활용 및 컨테이너 적재능의 물류 보관 부지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현 공실이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가사나시 통합신공원 가는 길목에 도로 좋고 깔끔한 사무실까지 있는 차고지 및 물품 보관 가능한 부지 임대권입니다. 소재지는 7구 가산 신공리고 임대면적은 495평입니다. 규획관리지역에 자동차관리시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47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 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